좌우우우웹 넌-하하하하핰 Koop ât Ô 골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아이작 게임을 할 거예요 ami! 마나나는 평소에, 게임을 데 램프트, 지րitos찾기 아이작밖에 하지 않는데 이번에 무슨 게임을 하는데 유튜브 가격을 잡냐고요? 바로 아이작입니다! 와아아아아아! 어... 근데 그 아이작이 특별한 아이작이에요 바로 제 생일 기념으로 저... 제가 와나나 버전 아이작을 할 건데 아... 이게 정말 우여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 깔려다가 컴퓨터가 날아가가지고 컴퓨터 포백까지 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보시다시피 시작에 와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와나나 캐릭터가 나왔어요 일단 제가 보니까 아이작이 없어졌어요 아이작이 와나나가 대신 된 것 같고 자 그럼 가도록 합시다 어 뭐야 야 와나는 따라다는데? 야 레즈 코백스야 뭐야 괴기다니 벌써 신기해 신비로워 레즈니야 야 근데 와나는 너무 쓰레기야 아니 이게 따라다니는 와나는 너무 쓰레기야 와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여기 써있네 이거 이제 봤어 생일 축하합니다 내 생일 기업으로 나온 거거든요 난 남자니까 바로 해요 뭐야 뭐야 노돌이 누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돌이가 두 명이야 아하하하하하하하 일단은 아이작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아하! 은별다! 으아하하하! 어 좋아요 야 이거 타격감 있네! 아 꼭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야 좋아! 야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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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가자 악녀! 아 이걸 이렇게? 예은이 누나 일 안 한다고? 예은이 누나는 주변에 누가 와야지 공격해 봐봐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아니야 아무것도 안해! 아니네요 쫀득 이거 뭐야! 쟤 누구야! 쫀득이다! 쫀득이다! 주석아! 아 쫀득하게 생겼네 애가 쫀득이의 괴식을 차려줬지만 거의 직코클 파스에 깔라 묶여줬지만 아 좋아요 일단 이것부터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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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이를 쓸 틈이 없네? 이거 다니엘? 나다 이씨새끼야! 다니엘은 하트를 빼앗아 가네? 아 쟤 헷갈리게 어 뭐야! 이게 누구지? 아 향도! 아잉! 아 리타이어입니다! 그럼 이제 폭탄거지가 밥이다 아니 저기 단일이다 아니 저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홍순이다 이건데 아닌가? 명맨가? 어 뭐야 여기? 패치된거 같은데 뭐야 이거? 뭘 의미한 방이죠? 어라라라라라? 어 뭐야! 방금 뭐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아잇! 뭐였지? 탬탬버린이었어요? 아 탬탬버린을 악녀가 잡아버렸네 악녀 진짜 무섭다 어 탬탬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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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로 발견하게 되네요 그러게 원어 원어 오구가 안 나올 리는 없는데 원어 뭘까? 탬탬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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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댁형! 환댁형! 아 환댁형! 아 현석! 현석님의 적이야? 아 진짜? 아 미안해라 아 왜 본인이 치긴 적게 다 이제에 나온대 아 뭐 사람이 뭐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싹! 뭐야 뭐야! 포도! 포도! 하하하하하하 아 아 하하하 뭐야! 하하하하하하 뭔데! 과트로 뭔데! 아하하하하하 오! 탬탬버린! 슛! 그러게 워너, 워너호구가 안 나올 리는 없는데 워너! 하하하하하 워너야 미안해! 너무 쉽게 죽여버렸어! 어우야 좋아요 야 워너 너무 젖박까지 죽었어 어떻게? 편집은 어떻게 못 살릴까요? 과연 뭐가 뜰까요 한번? 알아맞춰볼까요? 아 맞네 맞네 이게 맞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와 뭐야 이게 뭐야 방금 뭐였지? 방금 뭐였지? 워너였나? 뭐였지? 마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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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어? 김지 누나! 마! 아 잡으러 가자 메라스턴 뭘까 레버나! 하하하하 보자 니잉잉잉 하하하하하하 힝힝힝 힝힝힝 하! 이페이지 이페이지 뭐야? 이페이지 뭐야? 이페이지 뭐야? 이페이지 뭐야? 들어와는다니까 탄이는 하하하하하하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내가 보기엔 지금 허쉬랑 몬스터 대잔치를 가가지고 다양한 보스를 좀 봐야돼 내가 보스모프트를 봐야돼 쫀득이들 은별이 와 뭐야 와! 하하하하하하하 아! 카트 같이 썼구나 응! 리타! 안주의미싶어! 리타!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워너 뭐할수있어 워너 뭐할수있어 워너 뭐할수있어 워너가 할수있는거 해! 워너가 할수있는거 해! 워너가 할수있는거 해! 그게 다야? 따라오는게 다야? 언제까지 따라와! 워너야! 그 앞은 죽음이다! 워너야! 워너야! 워너야... 거미한테 죽었어 이건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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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짱취 뭐하는가? 짱취 내 뒤를 지금 노리는건가? 으아아아 재밌었다 또 먹어주면은 감정하네 섬세하네 어? 원래 이렇게 되있나? 아니잖아 아 이 게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숨어있구나 악녀야? 악녀네? 증발했습니다 일단 아아 잘 즐겼다 손님 아이작 만든판에서 와장이 놓친 부분이었나요? 아아 이 부분 말해야되겠어요 제가 유일하게 놓친 부분은 하나였죠 모독을 놓쳤습니다 제가 모독은 다음 게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독이 있었어요 모독이 보러가자고? 혹시 미션자 있습니까? 모독 보러갑니다 저희는 지금 자 클리어 조건 모독을 만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자 와나나 갑니다 죽어라 와나나를 잃고 악녀를 얻었다 망했네 아 포도군 아 포도군 안돼 세레 아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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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르게 끼겠습니다